네 안녕하세요. 퍼포먼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WMI 라이브러리로 PC의 정보들을 가져오고 사용자 정보들을 가져오는 코드들을 살펴봤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파워셀을 이용해서 한번 속도 체감도 서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최대한 두 개의 정보들을 같이 가져오는 것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물론 제가 아직은 파워셀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번 시간에 배웠던 파이썬, 바로 시스템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코드였는데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속도가 지금 현재 보면 바로 어느 정도 나오긴 하더라도 딜레이가 좀 발생하죠. 그러면 파워셀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셀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오냐면 바로 GetWMI Objec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이것도 WMI를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파워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명령어인 것이고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윈도우즈의 파워셀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전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무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자동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떤 시스템의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설정들을 바꿀 때는 파이썬을 이용한 그런 라이벌을 이용한 것들은 좀 많이 제한적인 겁니다. 권한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환경들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무리 실행 파일, EX 파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생겨요. 근데 이제 파워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면은 굳이 파이썬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 파워셀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요. 물론 이제 파워셀만을 이용해서 또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두 개 다 같이 활용하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GetWMI Obje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Win32 Underbar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파이썬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 결과를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래 이제 프린터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Right Output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파워셀에서는 프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죠. 어차피 각각의 그런 문법들이고 사용하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서 여러분이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위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고 저도 이제 서칭을 하면서 이런 코드들을 얻은 것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배치 파일로 된 거. 배치 파일 같은 경우에도 Windows에서는 파워셀이 나오기 전에는 이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자동화를 한다거나 쉘스크립트처럼. 그런데 이제 파워셀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파워셀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진단들을 할 때도 요즘 파워셀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들도 이 파워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가상화 환경 쪽에서도 이 파워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는 거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어떻게 보면은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실행하면은 바로 나오죠. 속도가 다르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다른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뒤에 거 사용자 유저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큐멘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코드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OS 네임 같은 거나 버전 정보들, 빌드 넘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들 이것도 이제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제가 두 번째인가 거기에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이렇게 코드를 했는데 여기는 같이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워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IS, 파워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편집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세로 노트를 하나 여셔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PS1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러에다가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 다른 쪽에다가 배포를 해가지고 거기다 그대로 반영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WMI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그 안에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요것이 있죠. 요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WMI가 올 때 여기 딱 명령화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파이썬하고 비교를 할 때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파이썬 이숙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굉장히 좀 쉬운 것 같다. 우리는 요거 가져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요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오브젝트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파워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사용자 정보들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CMD 창에서도 여러분들이 넷 유저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시면은 또 그 명령어들을 사용자 정보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넷 유저 정보들을 가져오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상세한 정보들은 이제 옵션을 사용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는데 파워셀에서는 요거다. 그래서 새로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얘만 봤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쭉 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요것을 좀 더 더 이쁘게 포맷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정렬된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쭉 해설처럼 나오는 거고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한몫들만 나는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정결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포맷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서 한몫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SID 정보, 그 다음에 도메인 정보, 네임 정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개의 정보들만 나는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고 그룹 인포메이션도 똑같죠. 그룹의 인포메이션은 W32 언더바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파워셀을 공부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앞에서 내가 어떤 것들 정보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오브젝트를 사용하겠다 그 중에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불러와서 명령어를 수행하겠다 요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엔드로 하고 해서 내가 부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셀렉트 오브젝트, 회어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은 아까 위에 나왔던 결과 하고 좀 사뭇 다르죠. 위에는 이제 쭉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그룹 정보하고 요것을 테이블 형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뭐 결과들을 이쁘게 출력을 하려고 했지만은 또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을 하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선호를 좀 많이 써야겠죠. 선호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셀이 현재는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두 개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IT 인프라 쪽 뭐 보안뿐만 아니고 IT 인프라 쪽이나 하고 하다보면은 요 파워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32 요 정보에서 어떤 폴리시 정보들을 얻을 때 사용하는 그런 거랍니다. 요게 실행이 됐었나? 제가 몇 개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였었네요. 왜 그러냐면 요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조사하고 채채피티 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요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고 방식의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get 그 다음에 인스턴스 get ci 인스턴스 라고 하는 걸로 정보들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요게 조금 이 부분이 좀 빠지더라고요. 뭔가 안 가져오더라고요. 문법상 좀 뭐가 안 맞는 그런 도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또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구글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wmy object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user count에서 local count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에 대해서 요것들을 가져온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요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그 바이아이스크리 같은 경우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쿼리문을 배우셨다면은 요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쿼리문들을 사용하고 있다.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파워셀의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어카운트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는 어카운트 정보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패스워드 패스워드 리케어스 하고 체인저블로 되어 있냐 정책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패스워드 계정관리 쪽이죠. 인프라 보안 진단을 할 때 계정관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계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요것들 패스워드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패스워드 횟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이 파워셀을 이용해서 정책들을 이제 가져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파워셀의 장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또 파워셀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자동화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셀을 이용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중앙 쪽에서 이 정책들을 내려주게 되면은 각각의 도메인 되어 있는 그런 PC들 하이 도메인의 정보들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바탕화면 같은 경우를 마음대로 못 바꿨다거나 아니면 제어판이 사라져 있다거나 아니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제어를 할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도 솔루션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파워셀을 이용해서 그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내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반영할 때 파워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워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아카운트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확인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나 이런 어드미네스테이터 같은 경우나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계정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하고 이제 파워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고 나중에는 이제 파워셀만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프라 진단을 할 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추가를 해서 제 경험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파워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